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전략 시스템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메가 룰렛 방에서 유러피안 룰렛으로 한번 게임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팅은 만원 배팅으로 시작할 거에요. 총 2만원 배팅으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전략은 이름이 다이나마이트 룰렛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프로페셔널 갬블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잭팟 나왔네. 한 발 늦었네요. 무조건 배팅은 똑같습니다. 구역은. 세컨 다즌하고 세컨 컬럼에 배팅하는 건데 지금 20번이 나왔어요. 잭팟이. 이렇게 만원 만원 배팅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시드 머니가 1057만 9천원 이렇게 스타트고요. 아이고 조금만 빨리 배팅했으면 20번 맞는 건데 꽤 아쉽네요. 이렇게 만원 만원 배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합니다. 20번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23번 할라 했죠 보이. 초반부터 잭팟이 나왔죠. 14, 17, 20, 23번이 잭팟이에요. 2만원 배팅해서 6만원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이번에는 그냥 재배팅 들어갈게요. 먹었을 땐 그냥 만원 만원 이렇게 배팅하는 거예요. 굳이 배팅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졌을 경우에 졌을 경우에는 이제 배팅이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배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기 시드 머니에 맞게 모디파이 하셔서 배팅하시면 돼요. 시드 머니가 적다 그러면 천원 배팅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천원 천원 이천원 배팅이죠. 그럼 뭐 몇십만원만 갖고 계셔도 오 17번 또 나왔네. 잭팟이 또 한 번 나왔죠. 또 6만원 먹은 거예요. 금방 12만원 벌었네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만원 만원씩 갈게요. 지금 보고 계신 룰렛은 유러피언 룰렛이고요. 총 36개 번호와 제로 총 37개 번호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이너마이트 시스템으로 세큰 다슨 전부 12개 번호와 세큰 컬럼 12개 번호 이렇게 총 잡고 가는 거예요. 총 번호는 24개 잡고 가는 거죠. 14번 또 나왔네요. 와 연속 재팟이 14, 17, 20, 23이 나왔어요. 오마이갓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세 번 연속 재팟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서 금액을 올릴 필요 없고요. 그냥 세큰하고 세큰 다슨 이렇게 갈게요. 오늘도 대략 한 15분 정도 세션으로 영상 진행할 거고요. 대략 15분 안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35번이 나왔죠. 그러면 세큰 컬럼에 맞은 거기 때문에 반만 먹은 거예요. 만 원 먹은 거죠. 만 원 반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뭐 굳이 돈을 올릴 필요 없고요. 다시 만 원 만 원 배팅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스튜디오들이 이 카지노 이 스튜디오들이 굉장히 멋지게 꾸며놨어요. 이렇게 스피도 돌아갔고요. 여러분 프로 갬블러로서 활동하시길 원하시면요. 자제력 참을성 그리고 과감한 배팅 그리고 시드머니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거를 보유하셔야만 프로페셔널 갬블러로서 갬블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시드머니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졌죠. 졌기 때문에 2만 원 만 원 만 원 유닛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2만 원 2만 원 2만 원 세컨드 다슨 2만 원 세컨드 컬럼 이렇게 총 4만 원 배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게 되면은 원 유닛씩 올리는 거예요. 이게 천 원 배팅이면 천 원 수를 올리게 되고요. 만 원 배팅이면 만 원씩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스피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5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로 안 돼. 19번이면 믿을 쪽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맞은 거예요. 세컨드 다슨 은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만 원은 벌은 거죠. 이렇게 다시 2만 원 배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편한 배팅이에요. 왜냐하면 리벳하고 만약에 만 원이 플러스 되면 리벳에 만 원 만 원 플러스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 배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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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레벨이 안 잡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오케이.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19번이면 미들 쪽이죠. 세컨. 다슨. 이렇게 해서 2만원 승리를 했고요. 저는 이제 같은 배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벳을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어느 시간 지나면 저절로 자기가 꺼지더라고요. 만져줘야 되나. 아직 사용법을 100% 잘 모르겠어서 하여튼 간에 혼자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겼어요. 그래서 레벨을 자꾸 봐야 돼요. 방송 뜨면서 레벨이 안 잡히면 마이크를 한번 확인하고 그래야 되네요. 스핀 돌아가고요. 2만원 세컨 다슨. 2만원 세컨 컬럼에 배팅 들어갔어요. 이렇게 25번이면 해당이 안 됐죠. 3rd 다슨이죠. 그리고 1st 컬럼이고요. 이렇게 2만원이면 저는 3만원 올립니다.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아니 따고 있죠 아직은 왜냐하면 1,057만 9천원으로 시작했으니까요. 10만원 이상 따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배팅해서 맞으면 금방 복구합니다. 잭팟 한 번만 나와주면 14,17,22,23번이 저희한테는 잭팟인 거죠. 이렇게 10분 지나고 있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라이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고요. 그때 라이브 때 궁금한 사항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제로 안 돼 지나가야 돼. 우와 좌석 누가 땡겼는데 오케이 4만원 배팅으로 올려볼 거예요. 4만원 배팅으로 올려보고요. 어떻게 0번으로 지금 보셨죠? 좌석 쫙 땡기는 것처럼 가끔은 그래요.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한 번만 딱 줘라. 잭팟으로. 그러면 그냥 수익 얻고 나간다. 24번이면 그냥 세컨더즌에 먹었기 때문에 반만 먹은 거죠. 4만원. 그렇죠. 8만원 투자해서 4만원 먹은 거죠. 근데 이거를 잠깐만 73만 3만원씩 가자. 굳이 따고 있는 상황에서요. 배팅을 올릴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내리는 게 낫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4만원을 배팅할 수도 있었지만 3만원씩 배팅하잖아요. 딱. 세컨더즌 3만원. 세컨덜 3만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스템은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제 스승. 미국인이신데 저한테 바카라 룰렛 블락잭을 전주해 주신 분이세요. 19번 또 맞았죠. 3만원 먹은 거예요. 거의 한 20만원 먹은 건데 2만원으로 내릴게요. 이제 또. 먹고 있는데 굳이 뭐 내가 크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밥만 먹더라도 그렇죠. 네. 무조건 내리는 게 낫죠. 내가 따고 있으니까 거의 20만원 땄어요. 19만원 정도. 이거 포함해서 배팅. 이번에 한번 잭팟 한번 줘라.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오케이. 스피는 돌아가고 있고 열심히. 다음에 뭐가 나올지 누가 아냐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 때는 배팅을 올리는 거고요. 내렸기 때문에 적게 루스 한 거죠. 그죠. 적게 잃은 거예요. 요번에 3만원으로 가서 여기에서 맞히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한번 배팅해 볼게요. 3만원 배팅했을 때 맞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플러스 2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스피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와라. 제로는 안 되고. 12번인가? 요건 아닌 거 같아요. 12번이죠. 요번에 4만원씩 올릴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한 번만 잭팟에 맞게 되면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지금 14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 룰렛 시스템은 다이너마이트 룰렛 시스템입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프로백 엠블러들이. 저는 이제 좋은 룰렛 시스템이 나오면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승한테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라. 영상과 함께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이걸 한번 해봐요. 해보고 31번인가? 네. 이번에도 틀렸죠. 오케이. 이번에는 5만원 배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배팅 해볼게요. 한 번은 올 거예요. 가다 보면 이래서 시드머니가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래서. 그죠. 공은 둘 굴고 언젠가는 오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면 이거를 버텨내고 내가 원하는 이 잭팟 번호들이 꼭 당첨이 되려면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몰려서 와요. 아까 전에도 처음에 초반 시작할 때 14, 17, 20, 23 이렇게 네 번 연속 나왔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몰려옵니다. 제로 쪽은 피해야 되고 몇 번인지 잘 안 보이네요. 28인가? 20번. 할라 엣죠 보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깔끔하게 영상 마무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1,057만 9,000원에서 1,078만 9,000원 이렇게 해서 21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저는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주시더라도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저희가 가끔 할 거예요. 자주 할 거고요. 앞으로 라이브 할 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요. 그때 저희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 다 모든 거 다 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잠시 그냥 룰렉 영상 조금 보시다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